그냥 뭐 다른 생각은 안 들고 그냥 이기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오 그렇다면은 풀옵을 이긴다는 것은 LCK를 우승한다는 이야기로도 제가 해석할 수 있는데 LCK 우승 자신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화생명이 프레딧 부디온을 2대0으로 이기면서 기분 좋은 생기를 챙겨갔습니다. 요한 선수님 지금 소감부터 여쭤볼게요. 음 이겨서 기분이 당연히 좋은 것도 있는데 오늘 그냥 깔끔하게 빨리빨리 이겨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 한화의 경우에는 라인조부터 상대방을 압도하면서 일방적인 경기 양상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오늘 경기 양상을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음 그냥 저희가 실수 안 하면 무난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초반에도 계속 저희가 유리하게 가져와서 그냥 무난히 이기겠구나 싶었어요. 계속. 아무래도 정글러 입장에서는 특히 모든 라인이 압도를 하고 있으면은 게임이 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라이너들이 다 잘해줘서 마음도 편했고 그냥 게임도 무난하게 저희 흐름이었어서 그냥 쉽게 쉽게 이긴 것 같아요. 음 맞아요. 확실히 하나가 정말 좋은 경기 양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요한 선수가 이 경기에서 헤카림을 꺼내드셨잖아요. 네. 제가 뱀픽을 기억하면은 헤카림이 첫 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LCK 경기에서도 이런 양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헤카림이 1티어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요한 선수들 개인적으로 현재 메타에 헤카림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음 저도 헤카림이 그냥 제일 좋은 정글러라고 생각해요. 그냥 너무 갱킹이나 그냥 성장도 계속 계속 빠르게 잘 되는데 갱킹하는 능력이 너무 좋아서 모든 부분에서 그냥 다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젠지의 클리드 선수와도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정글 메타에 대해서 저희가 대화를 나눴는데 네. 클리드 선수는 요즘 하도 파밍이 중요한 시대이다 보니까 정글로로서 나올 수 있는 챔피언이 좀 한정돼 있어가지고 자신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한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아 어떤 면에서. 나오는 것만 나오고. 네. 그리고 약간 그 매치업 자체가 약간 좀 재미없는 매치업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재미가 없을까요? 정글로 입장에서. 약간 리신 렉사이. 앨리스. 이런 게 나와야 좀 재미있어지는데. 그런 게 안 나오다 보니까. 네. 막 이랩 갱킹도 가고 타워다이브도 해주고 이래야지 좀 재밌는데. 그쵸. 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인터뷰에 들어오기 전에 커뮤니티에 지금 이 선수와 인터뷰를 들어갈 건데 질문이 있냐고 여쭤봐요. 네. 그런데 제가 요한 선수랑 인터뷰를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에리씨 유럽 쪽에서 요한 선수랑 같이 프로 선수인 아스트랄리스의 잔자라 정글러 선수한테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헷갈려요. 스카노를 정말 좋아하세요. 아. 아 스카노. 네네네. 그래서 스카노를 정말 좋아하시는데. 왜 스카노 안 쓰냐고 이런 질문이 들어왔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스카노가. 그 올라프, 우디르, 회카림 세 명 상대로 별로 좋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냥 그런 챔프들이 계속 살아 있었고. 그리고 선픽으로 스카노 뽑기는 또 힘든 부분이 있고. 아. 네.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스카노 챔프는 좋다고 생각해요. 오. 유럽의 스카노 전도사이신데 잔자라 선수한테 한마디. 스카노 장인한테 한마디 어떨까요? 스카노 제가 잘 보고 배워서 써보겠습니다. 지금 정글 메타가 상당히 고착화 있는 상태인데. 요한 선수는 개인적으로 자신은 어떤 정글러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뭐 갱킹형 메타를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정글러도 있고. 뭐 파밍형 정글러를 상당히 좋아하는. 저는 무조건 갱킹형이 전 좋아요. 오. 그렇다면 메타가 바뀌어서. 약간 제 경킬리형 정글러가 대세가 되면은 요한 선수도 좀 빛을 발할 수 있겠다. 내가 그때는 정말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음. 네. 그쵸. 그러니까 이번 메타가 그렇게 막 자신 없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네네. 제가 갱킹형이 그냥 좋더라고요. 오. 네. 개인적으로 롤모델로 삼는 정글러는 있으신가요? 이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요. 어. 없어요? 네. 뭐 역사적으로 다양한 LCK 정글러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특히. 아. 내가 이 정글러를 보면서 영감을 얻었다. 배웠다. 라고 생각하시는 정글러가 혹시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어. 없어요. 아. 근데 진짜 딱히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서. 오. 내가 남들의 롤모델이 되고 싶다.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아. 네. 뭐 그쵸. 약간 그런 것도 좋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선수가 최근에 주전으로 말이 나오고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 생명의 성적도 좋으면서 벌써 풀오브 확큰지원 상태이고 2위까지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하나의 성공적인 행보는 요한 선수가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도 조금 제가 궁금해요. 뭐 주전으로 나오고 있으면서 하나도 경기력이 좋다 보니까 기분이 좋지 않을까 뿌듯할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네. 네. 뭐 그냥 경기 잘 이기고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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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몇 경기를 뜨신 요한 선수가 내가 처음 LCK에 데뷔했을 때에 비해서 배운 점이 있다, 나아진 점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 긴장을 덜 하게 되고 그리고 하면 할수록 그냥 크림 때처럼 그냥 좀 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스크림에서의 요한 선수의 경기력이나 자신의 만족도를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지금 무대에서 보는 정도는 얼마 정도라고 제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한 4점? 처음에는 얼마였길래요? 처음에는 한 1점? 어머! 그러면 반대로 앞으로 저희가 더 좋은 요한 선수의 경기력을 볼 수도 있겠는 거네요? 네! 그렇죠. 풀옵에 올라가면 강한 상대들하고 다시 한 번 맞붙어야 되고 또 오전지를 치러야 되니까 집중력도 정말 중요해지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풀옵에 대해서 약간 부담감이나 긴장감이나 더 보여줘야겠다는 각오도 있으시지 않을까요? 일단 부담감이란 것보다는 그냥 풀옵 꼭 이기고 싶다 더 잘해야겠다 다른 생각은 안 들고 그냥 이기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풀옵을 이긴다는 것은 LCK를 우승한다는 이야기로도 제가 해석할 수 있는데 LCK의 우승 자신 있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 풀옵을 우승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풀옵에서 더 높은 곳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 경기인 T1을 이기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도 T1전 이기고 연승하면서 프로 진행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T1이 최근에 베테랑 로스터를 선보이면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T1전에 대한 각오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경기 시즌의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T1전에 대한 각오 제가 한 말씀 듣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1전은 T1전도 똑같지만 진짜 풀옵전 마지막 경기인 만큼 그냥 진짜 확실하고 깔끔하게 이겨서 풀옵 때 좋은 폼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인터뷰 감사드리고 남은 경기도 풀옵도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코라이즌 e스포츠의 애슐리 강입니다.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 공지를 먼저 할게요. 코라이즌 e스포츠라는 브랜드가 최근에 시크릿 랩이라는 게이밍 채어 회사랑 스폰서를 합업하게 되었어요. 우와! 그래서 시크릿 랩이 LCK뿐만이 아니라 LEC, LCS의 공식 게이밍 채어 스폰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코라이즌 e스포츠를 1인 미디어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까지 쉬운 일은 아니었고 그런데 이렇게 시크릿 랩과 같이 큰 스폰서가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고마운 일이 뿐만이 아니라 계속 코라이즌 e스포츠를 운영하고 또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제가 올리는 코라이즌이 올리는 인터뷰를 재미있게 시청하고 계셨다면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아래 링크를 따라가셔서 시크릿 랩에 어떤 물건이 있나? 둘러보시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구매를 하신다면 저 역시 마진도 떨어지고 좋고 저도 스폰서십을 통해서 앞으로도 지속해서 2021년 내내 더 많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코라이즌 e스포츠 그리고 시크릿 랩 많은 사랑과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